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안녕하세요 사이골톱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대비우 할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룡 cachці gebän하고 조금 더 잘 가고 싶습니다 공룡은 촉촉이 모래를 가지고 놀아볼건데요 오픈할게요 네, 오픈해볼게요 자, 우선 받침 밑에 들어가는걸 아, 우리가 몰렸다 그리고 공룡들이 여기 또 들어있네 우와, 멋있는 공룡들이 있는데 여기 멋있는 공룡들이 많이 있다 우와, 대박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 여기가 공룡뼈라도 있어 우리 모래 세 가지 자, 이렇게 뒤로 뒤에다가 이렇게 아, 딱 그렇게 하는거구나 우리가 몰랐어, 몰랐어 우리가 몰랐지? 오, 됐는데? 됐어? 우와 자, 공룡 여기, 여기 공룡만 만들어야지 공룡 도구 뾰라 뾰라 YURI 와, 내가 더 큰일 어? 우아 아, 아주 무서워 아주 무서워 아주 무서워 아주 무서워라 모래를 무성 공룡을 한 번 만들어보자 왼쪽에 자, 오구야 이게 왼쪽에 모래가 오구야 이게 이리에는 숨어있어? 와 이거 봐 지효야 잠깐만요 안돼 안돼 와 2초로 말해 굉장히 부드럽다 자 이거 하나 만들어야지 아빠는 이거 하나 자 아빠는 이거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 예 멋있겠다 자 이거 만들겠습니다 와 이거 멋있다 그치 오 멋있고 와 이거 멋있는데 아하하하 타이거 토이 나는 너를 해치러 왔다 공룡 너는 상대가 안된다 자 이리와라 폭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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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줘야 나는 폭파를 만들어야 좋겠다 더 높이 날아 방개처럼 빠르게 에반 난 지금 폭파 만들중이 해서 안 나와도 돼 어 내가 안 나와도 괜찮아 빠빠빠빠 눈부신 시우의 친구 샤멘하니멀 고 하자 아이파 아 으악 안돼 어 걔는 내 편이 아니야 걔는 나쁜 애다 엑스다 하하하하 물 찔러지네 엑스는 나쁜 애다 괜찮다 도와줘서 고마워 도와줘 하하하하 어 Baş IG 앞이 안보여 하하하하하 아부 안보여 어떻게 해 아빠 안보여 누가 그랬어 이거 하하하하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다 앞이 안보여 안돼 내가 그랬을 teil 앞이 안보여 안돼 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purse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와 공룡하고 공룡하고 엑스란 같은 편이야 공룡의 공룡 나빠 잠시만요 아아아아아아 이제 부셔버리겠다 안보여 앞이 안보여 누가 그랬어? 앞이 안보이잖아 안돼 아아아아아아아아 안돼 근데 벌써 다 죽은거 같은데? 공룡 놀이 다 죽었어요? 얘도 다 죽었어요 공룡 놀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럼 자, 초초기머리에서 멋있는 공룡들이 많이 들어있네요. 그쵸? 거의 차가워요. 안돼! 안돼! 안보여! 안보여! 자,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바이바이! 감사합니다! 바이바이!